어찌기만 하자. 아, 아파. 아, 따가워. 아, 따가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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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가워. 어떡하지? 괜찮아요? 아, 예. 괜찮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? 어머머, 어머머. 이거 어떡하지? 어, 죄송해요. 어, 여기 스크래치가 조금, 조금 난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? 아, 이게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? 어, 죄송합니다. 어머, 죄송해요.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? 한 번만 봐주세요. 네? 한 번만 봐주세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, 죄송합니다. 이거 보세요, 아가씨. 예. 아, 죄송합니다. 어쨌든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 테니까 전화 불러주시죠.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? 죄송합니다. 아, 이거 어떡해. 지워줄 것 같은데요, 이거? 아, 이거 어떡하지? 아, 이거 어떡하지?